안녕하세요 노울입니다. 오늘 공주산성시장에 왔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시장 한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말인데요. 공주산성시장 분위기도 알아볼 겸 또 물가 또 분위기 정서적인 것 또 시민들과 인터뷰 그 다음에 상인들과 인터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시장 한바퀴 둘러보시죠. 가보겠습니다. 공주산성시장에 지금 동문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전체적으로 주말이라 손님이 없습니다. 여기도 상당히 주말되면 인적이 드문고 또 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? 아니면 일요일이라 손님이 없는 건가요?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말에는 손님이 없습니다. 다 파장을 하시고요. 오늘 안년가게가 많네요. 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나 그때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주말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또 처음 봅니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 이쪽에는 이쪽은 북문 같고요. 제가 지금 이쪽 동문에서 걸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남문 쪽인데요. 한번 남문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. 옆에는 좌측으로는 한복점이 있고요. 이불 가게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오른쪽에는 지금 문 닫는 가게가 많습니다. 여기도 한번 볼까요? 동쪽 골목입니다. 동쪽 골목입니다. 제가 지금 걸어온 길입니다.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쪽은 서쪽인데요. 국밥집이나 분식점이 있는 것 같고요. 앞으로 전체는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. 이불 가게 상판 인테리어죠.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. 오늘 주말인데 원래 이렇게 손님들이 없나요? 예 예 오늘 일요일이라고 월요일 아 예 그렇군요. 일요일이랑 월요일 다 모라 예 그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람 많은가요? 네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람이 많아요? 월요일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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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 아 그래요? 네 아 제가 저기 위에서 왔고요. 위쪽에서 들어왔고 이 지방은 잘 몰라갖고 일요일날 왔는데 스님이 별로 없어갖고 아 아 그래서 그렇군요. 네 알겠습니다. 어머니 네 수고하세요. 여기도 그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일요일에는 사람이 없다네요. 한번 공주산성시장 오시면 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이 큰 동로이구요. 제가 왔던 북쪽 동로입니다. 또 이쪽은 서쪽 동로인데요. 다시 한번 남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일요일이 없고 오는줄 알았어요. 예? 일요일이 없고 오는줄 알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안녕하세요. 예 저는 위지방에서 왔는데요. 오늘 시장구경하고 왔는데 예 시민이 아무도 없네요 항상 일요일날은 없어요 아 그래요 갓날이 장날이네요 2시 오면요 상인들이 다 나와서 운동을 치고 있어요 언제 돼요? 항상 일요일날도 하는데 몇 안나오는 일요일날 문 닫는 데가 많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는 그 음 네 아 2시 정도에 이렇게 나와서 예 좀 예 좀 그러네요 오늘 좀 이렇게 그 여기 공주 산성시장 이잖아요 좀 이렇게 활성화 좀 됐나요? 그렇죠 괜찮아요 많이 좀 예 올장은 좀 어떻습니까? 예 그는 이걸 여기 야시장 있어요 아 그래요? 예 예 예 글쎄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국 다니면서 그 올장이라든지 시장 그 지방 분위기나 또 그 지역의 문화 정서적인 것 물가 또 친절한지 또 이렇게 분위기도 좀 알아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활성화됐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활성화는 안되고 계속 하락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제 사라지는 우울장도 이제 많아지고 시장도 좀 태색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기 말고 평일에 2일, 6일, 7일에 장날 꼈을 때 와요 장날? 예 그러면 그리고 2시 되면 그런 것도 하면 좋죠 여기 미소공마의 앞치맛으로 똑같은 앞치맛으로 똑같이 줘도 아 그래요? 전국에 우리 공주 밖에 없다 하던데 그래요? 예 저도 그런 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여기 그때 사람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오세요?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은 함께 또 같이 할 수도 있어 같이 할 수도 있어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할머니들 많이 나가고 네 예 좀 특색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좋죠 어 네 친절하게 위해서 손님들 뭐 사러 오면 지나가는 사람들 네 예절 이렇게 친절한 것 네네 또 우리 다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께요 여기 시장 보실 때 카트기 좀 쓰세요? 카트 예 저기 그 우리가 이제 이마트 나가면 밀고 다니는 거에요? 카트기 음 여기 카트기 없어요 없어요? 네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? 아 그런 거 없어요? 네 그런 거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들고 다니시는구나 예예 예예 아 네 근데 시설은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네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아케이드 처리 해놔갖고 장날이면 가운데가 다 앉잖아요 아주 막 아 그렇죠 가운데가 시골에 오신 분들이 짜장하면서 또 막 팔아요 공사전서 가져온 거 다 팔아요 저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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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진 상인도 많이 오시나요? 네 외진도 오죠 아 그래요? 세종시 같은 데서도 오시는 분은 오셔요 아 예예 세종에서는 주로 여기를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? 대신 저런 시골 뭐 유부 네 뭐 이렇게 한천 이런 데 이런 데 다 여기 그냥 장을 보죠 네 두 분 어머니는 여기가 고향이세요? 저는요? 아니요 저는 고향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컸어요 아 그래요? 네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? 아 난 공주가 제일 좋죠 좋아요? 네 네 여기 공주는 진짜 살기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좀 공주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네 한번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살기가 너무 좋고 인심도 좋고 서로서로 이렇게 의외있게 지내는 그런 공주예요 인심이 참 좋아요 그리고 농사를 저도 가져오기 때문에 어.. 순두부에 나갈까? 네네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공주 그 먹거리 중에서 뭐가 유명한가요? 김치에서 먹거리 다 농사져서 가져오니까 그게 많이 좋지 않을까요? 시장 안에 먹거리 중에서 뭐가 또 유명할까요? 시장 안에 먹거리 많이 여기 수제 방 같은 거요 저기가 아니 수제 식혜랑 국악이랑 김이랑 많이 하거든요 김이랑 아 김도 응 풍중 떡집도 떡집도 유명하고 떡집도 유명하고 네 밤늦고 하는 아 그래요? 저 산타공원 밖에 가다보면 밤늦고 하는 마음에 과자 다 밤늦고 해요 밤으로 네 그럼 여기는 밤으로 갔다가 하는게 좀 유명한 거네요 네 공주 정안밤이 제일 유명하니까 네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맞아요 외국에서 공주 정안밤을 알아주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이 오죠 네 많이 오죠 네 그리고 그러면 좀 즐깃거리는 뭐가 있을까요? 즐깃거리? 네 산성공원 가면 산성공원 가면 산성공원 가면 저기 한옥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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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네 그 공주 보니까 먹거리도 있고 즐깃거리도 있고 또 볼거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? 볼거리? 네 근토 일 글쎄 여기 장터 장터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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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기고 하는 거는 장터가 많은 게 없고 야시장 일단은 고마 아 그건 아니구나 여기 써도 그전 아닌데 야시장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언제쯤이 있어요?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몇시? 한 6시 시작해서 네 12시까지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그럼 전국에서도 많이 오죠 많이 오시고? 네 야시장 때 뭐 먹을 게 있을까요? 다 있어요 맛있는 거 다 있어요? 네 없는 거 네 거의 다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아 그렇군요 네 그 공주가 어떻게 보면 관광 코스로 먹거리 즐깃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네요 네 첫째 공산성에 오면 또 그 뭐지 강줄기에 금강줄기가 있어서 그렇죠 넘어가면 또 덩치도 아름답고 좋아요 네 그런 지역은 없을 거죠? 그러니까요 공주가 정말 살기 좋은 거 같아요 네 진짜 공주는 살기 좋아요 그 장마철에는 좀 금강 쪽이 좀 어떻습니까? 여기가 좀 풍수적으로도 그렇고 지나가는 길이지만 피해 같은 건 없나요? 아 많은 피해는 없어요 없어요? 네 아 그렇군요 땅때는 뭐 비가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네 뭐 뭐 뭐 강이 있는데도 네 예 그렇군요 이게 공주에서 부여 쪽으로 해갖고 저 밑에 논산 쪽으로 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예 서천 쪽으로 해갖고 장항 아 그렇군요 저는 살기는 참 좋은 지역이에요 겨울에는 좀 어떻습니까? 겨울에도 괜찮아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네 겨울에도 따뜻하고 네 겨울에도 따뜻하고 네 정말 딴 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주도 나서 컸지만 딴 지역에 가서 못 살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깍쟁이 같지가 않고 다 순수하고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공주하면 계룡산 갑사도 생각나고 그렇죠 계룡산 갑사도 생각나고 또 전국에서 도인들도 마국사도 있고 아 도인들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많죠 네 특이하고 독특한 문의라고 네 TV에서도 좀 몇 번 보고 그랬거든요 이거 여기도 텔레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 써진 거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공주 시민에서 자랑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또 나중에 관광 오시거나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좀 잘 좀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공주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네 공주가 관광지 잖아요 네 그니까 대표적으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은 또 시장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문화재 백제문화재 그때는 많이 오죠 네네 빡빡해요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공주 알리는데 저도 조금이나 도움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주 지역을 위해서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오늘 어머니들이 좀 앉아 계셨는데 제가 조금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고요 흔쾌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볼거리, 즐기거리, 먹거리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 이해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생인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여러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나 위생분들의 또 신절도 오늘 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카메라를 좀 갖고 와서 그런지 어디서 왔냐고 궁금하게 하셔서 유튜브 로우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 로우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 로우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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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요.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서쪽 방향이구요. 자 이쪽은 남쪽 방향이구요. 이쪽은 서쪽 방향입니다. 마지막까지 북쪽 방향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